12월 15일 쌍용중학교 설화중학교 쪽지시험입니다 먼저 현재 완료 용법 4가지를 적고요 그 용법과 같이 쓰이는 표현을 더 접을 겁니다 현재 완료의 경험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 8개 그 다음 완료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 4개 그 다음 계속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 4개 그 다음 결과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 2개 적어주세요 계속의 몇 개라고요? 계속 4개입니다 봤으면 얘기하세요 계속 5개 적어주세요 됐어요 다음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이는 표현 6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이는 표현 6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너는 미국에 간 적 있니? 적고 현안 뭔지 적으시고요 그 다음 그는 미국에 가버리고 없다 적고 현안 먼저 적으세요 뭔지 적으세요 현재 외래의 뭔지 그는 미국에 간 적 있니? 그는 미국에 가버리고 없다 두 개 적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됐어? 네. 넘어가도 되니? 네. 그 다음 Do you think 하고 Who are you를 합쳐주세요 Do you think 플러스 Who are you 합쳐주세요 Who are you를 간접의 부분으로 바꿔서 Do you think 안에다 집어넣는거죠 Do you think 플러스 Who are you? 틀린 문장도 적어야되요 맞는 문장만 적어도 됩니다 맞는 문장 적고 비쓰게 적어주세요 비쓰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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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Do you know plus who did it? Thank you. Okay, that's it. Okay, that's it. Okay, so... Okay, that's it. Oka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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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